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을 일찍 버린 친구에 관해 슬픔을 이기지 못한 어떤 남자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감동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녀석이 웃고 있다. 녀석은 수업시간에는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귀신같이 나타나던 아이였다. 사교실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 나기가 무섭게 물씬 물씬 김이 오르는 강냉이떡이 잔뜩 든 양동이를 양손으로 힘겹게 들고는 교실 문앞을 지키고 섰던 점두는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왔다. 급식 심부름은 원래 주번이 하는 일이었지만 언제부터인지 점두가 꽤 찼다. 주번을 제치고 급식 강냉이떡을 교실로 가져오던 점두의 행동을 담임 선생님이 모른 척해 주었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93달러 약 12만 7천원이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12만 7천원으로 먹고 입고 쓰고 학비까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그 무렵은 국가도 백성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서울 사람도 시골 사람도 다 가난했다. 나이 70이 넘으신 어른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 당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춥기는 또 얼마나 추웠는지. 구공탄 몇백장을 헛간이나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두고 겨울에 먹을 쌀 서너 가마니를 미리 쟁여놓은 다음. 김장까지 한 200포기 한 집은 동네 사람 모두의 부러움과 질실을 독차지했고 부자 소리까지 듣던 시대였다. 미국에서 보내온 무상원조 식품인 강냉이에 역시 무상원조로 보낸 가루우유를 넣고 찐 강냉이떡의 구수한 냄새가 교실 전체에 퍼질 즈음 도시락을 싸온 부잣집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점심 대신 받은 별식인 강냉이떡과 바꿔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제 몫에 강냉이떡을 받아든 점두는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가 왜 사라지는지를 같은 동네에 사는 꼬치친구인 나는 알고 있었다. 제비 새끼처럼 입을 벌리고는 목이 빠지게 강냉이떡을 기다리고 있는 동생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아는 한 그는 강냉이떡을 먹지 않았다. 먹기는커녕 그 떡을 동생들에게 고루 나누어주고는 요즘 말로 하면 알바라고나 할까? 학교에 수업하러 가는 대신에 점두는 동네 고물상에 일하러 갔다. 점두에 관해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소문이 자자했다. 아버지가 지리산 빨치산이고 무기수다. 엄마가 압이 없는 애를 낳았는데 먹지를 못해서 저지나오지 않아 갓난쟁이가 죽게 생겼다. 아버지에 관한 소문은 모르지만 갓난아이가 굶어 죽게 될 지경에 놓인 것은 사실이었다. 누렇게 부황이 뜬 점두어머니의 얼굴을 보다 못해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다. 하지만 오십보백 보이지. 우리 집인들 별수 있는가? 어머니는 곤혹스러운 얼굴로 혀를 끌끌찼다. 생각하다 못한 나는 꾀를 부렸다. 수업을 마치고도 집에 가지 않고 운동장 근처에서 서성거린 것이다. 아이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나는 교무실을 찾아갔다. 가서는 담임 선생님에게 점두 내지 평편을 알렸다. 내 말을 들은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면서 한참 무엇인가를 국리했다. 그러더니 집에 가지 말고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운동장에서 혼자 놀다가 보니 담임 선생님이 소사 아저씨를 불러서는 뭐라고 속닥이고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고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학교 소사 아저씨가 급식용 가루우유 한 포대를 가져왔다. 그것을 받아 어깨에 짊어지더니 담임은 나보고 앞장서라고 했다. 점두네 집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담임은 가정 방문을 핑계로 점두의 집에 들러서는 가루우유 포대를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손가락 하나를 들어 입술에 갖다 대고는 눈을 찡긋하고는 사라졌다. 비밀을 지키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그 우유를 모두가 퍼먹고는 식구들이 밤새도록 설사한 모양이었다. 며칠 동안 하나같이 걸레처럼 측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아이는 장학에도 살아남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모진 세월이었고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목에 때가 덕지덕지 낀 채 넉말을 걸치고 다니던 점두에 찌든 옷에서는 악취가 코를 찔러 누구도 짝꿍이 되어 같이 앉으려 하지 않았다. 구구단을 못 외우고 국어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던 나를 보면 흘러내리는 누런 콧물을 손등으로 훔치면서 식웃던 점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 가을이었다. 1970년대 강남 땅이 아직 제대로 개발되기 전에 여의도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였다. 최초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생겼으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엘리베이터와 중앙 집중식 난방 등이 아파트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의도를 특별 학군으로 분류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소등 높은 고학력층에 관심을 끌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벼락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부자들은 틈만 나면 살던 집보다 평수가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 인간들은 이사할 때 쓰던 것을 다 버리고 갔다. 새것을 사기 위해서였다. 좀 더 큰 냉장고, 큰 세탁기, 심지어 큰 피아노 등을 사기 위하여 멀쩡한 놈을 버리고 가는 것이다. 바야흐로 고쳐서 쓰는 시대가 아니라 물건이든 사람이든 실증나면 내다 버리고 새로 사는 시대가 된 것이다.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 점두에 관한 풍문이 초등학교 동창들 사이에 다시 나돌았다. 1970년 무렵 점두가 여의도에서 고물상을 했는데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물건들을 거의 공짜로 주어서는 비싸게 되팔아서 매일 돈을 한 가만히씩 집으로 가지고 갔다더라. 그렇게 번 돈으로 누예를 사육하던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르던 강남의 잠실 땅을 샀는데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서 큰 부자가 되었다더라. 또 다른 풍문도 떠돌았다. 예전에 굶어서 갓난아기 먹일 저제 안 나오는 점두 어머니를 위해 가루우유를 남모르게 가져다준 게다가 주번을 제치고 급식 강냉이떡을 교실로 가져오던 점두에 막무가내를 모른 척해주던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거동이 불편한 담임선생님을 그 은혜를 갚는다고 점두가 자주 찾아뵙는다는 말도 떠돌았다. 또 고향 초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주었고 매년 아이들 급식비 전체를 내놓는다는 말도 들렸다. 점두에 관한 소문은 조금은 과장되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점두와 내가 계속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급식용 가루우유를 가져다준 일은 나하고 담임만 아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기가 막힐 일이었다. 50대 중반 무렵이었다. 나는 그때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점두에게서 학교로 연락이 왔다. 40여 년 만에 연락이라 반갑고도 미웠다. 늘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고 진실로 살아 있기를 그것도 잘 살아 있기를 늘 바랐기 때문이다. 고향 친구 중에 유일하게 보고 싶었던 친구라면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다. 담임선생님이 말년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사실을 그때 그가 털어놓았다.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안다고 하였다. 아마 나를 찾아냈듯이 흥신소 비슷한 곳에 부탁해서 알아냈음이 틀림없었다. 만나 뵌 적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살고 있던 집과 퇴직금을 모두 아들 사업에 날렸는데 아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버리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아주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옛날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동안 모르는 채 하고 있어서 자기는 사람의 새끼라고 할 수 없다고 혼자서는 차마 마주밸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였다. 내가 모르는 다른 도움을 담임선생님께서 베풀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급식 강냉이떡 배달을 도맡게 해준 것과 가루우유 한 포대를 가져다 준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를 물었더니 점두가 나를 한참이나 노려보았다. 찔끔한 나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계신다는 지방으로 점도와 같이 내려갔다. 담임선생님이 산다는 동네로 들어서자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손질 안 한 지 오래된 작고 낡은 가게들과 조합을 이루면서 좁은 길 양쪽으로 중 널어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손님이 될 것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퇴락한 노래방과 만천지암 일월천신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가진 점집 그리고 수의점, 표구점, 다방 등과 함께 허름한 이발소도 있었는데 70은 한참 넘은 것 같은 주인이 위생복을 입은 채로 이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선생님이 새들어 산다는 낡은 연립주택은 5층쯤 되어 보였다. 녹색 방수 페인트가 칠해진 계단은 7이 반쯤 벗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복도와 계단 모두 바닥에 뿌옇게 먼지가 범벅을 이루고 있었다. 각 층의 복도에는 잡동산이들이 쌓여 있거나 널브러져 있어 사람들이 오가기도 힘들게 보였다. 303호를 확인한 다음 문을 두드리니 한참 후에 다 떨어진 내복바람에 놓이니 빡금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들어가 보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던 듯 자리가 어지러웠고 방에서는 퀴퀴하고 찌든 냄새가 났다. 옛날 점도에게서 나던 아주 익숙한 냄새였다. 누군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못 먹어서 그런지 늙어서 그런지 공기보다도 더 가벼워 보이는 노인에게 큰절했다. 절을 하고 난 뒤 우리의 정체를 밝히자 선생님은 곧 우리가 누군지 알아차렸다. 한편으로는 반가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해하면서 초등학교 은사 선생님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울었다. 파파노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에 속이 매스거려 약간 거리를 두고 앉으려다가 비열하고 교만한 나를 질책했다. 점도의 일처리는 야무지고도 빨랐다. 쾌적한 아파트 한 채와 일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매달 필요한 용돈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에도 선생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점도는 내 이름으로 제공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변하자 고개를 숙이며 점두가 부탁했다. 자기는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다고 대학 나온 내가 필요하다고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의 인생에 그가 하는 말의 무게에 그 잘난 대학을 나온 나는 설복당했다. 대신에 나는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 조건이었다. 동창 모임에 점두가 나타나자 모두 반가워했는데 녀석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불켰다. 그가 동창회에 참석한다는 약속을 지키자 익명으로 우리는 같이 일하기 시작했다. 고향 초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주었고 매년 아이들 급식비 전체를 내놓았다. 고향에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실효성 있게 도왔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서 장학금을 내놓았다. 점두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똑같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졌다. 점두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여겼다. 그렇게 10년 이상 우리는 같이 일했고 나는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그가 부처여 예수였다. 10여 년간 친구들을 늘 행복하게 만들더니 점두와 우리가 서로에게 익숙해졌을 때 황당하게도 점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느닷없이 세상을 버렸다. 재활용품을 버리려 수거함을 향해서 걷고 있는 그를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운전하던 사람은 여자였는데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난 여인이 울면서 차를 몰고 나오던 중 사고를 낸 것이다. 사고를 낸 여인은 오늘하고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다. 그렇게 허망하게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친구 점두는 갔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반장인 나를 점두는 늘 눈부셔했다. 공부 그게 못이라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공부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다. 오늘 나는 내가 눈이 부시다. 쓸데없는 내가 아니라 너야말로 오래 살아야 하는 친구였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님의 사연은